일본의 전리품이 된 조선인들. 1592년 일본이 처음 조선에 쳐들어온 목적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597년 두 번째 침략은 달랐습니다. 조선 그 자체가 목적이었지요. 오랜 전쟁으로 당시 외군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러선다면 지는 싸움을 위해 막대한 돈과 병사를 쏟아부은 셈이 되니 조선 땅에서 무엇이든 얻어가려 한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 남부지역을 점령하고 자원을 약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자비한 약탈과 사례, 방화 등으로 남도 지역이 초토화되면 조선도 항복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게다가 이때 일본의 주요 타깃은 바로 조선인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외군은 잡아간 조선인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소나 말처럼 다루며 짐을 나르게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외군 승려가 정유재란 때 의사로 종군하며 쓴 조선일 일기를 보면 외군들이 조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복내산과 같이 가득 식게 하여 끌고 와서 마침내 본 진영에 도착하면 전혀 쓸모없는 소는 필요 없다. 하면서 곧바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먹어 치워버린다. K는 조선일 일기. 여기서 말한 소가 바로 조선인입니다. 잘 걷지 못하면 두들겨 패고 짐을 지워 물건을 옮기고 쓸모가 없어지면 베어 죽여먹기까지 했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지요. 이들뿐만 아니라 외군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조선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줄에 묶어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인신매매 상인들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상인에게 붙잡힌 조선인은 화물처럼 배에 실려 부산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보내졌습니다. 그 뒤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 마카오, 마닐라 등 3개 곳곳에 국제 노예로 팔려갔지요. 하루아침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노예로 살게 된 조선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일본이 세계 노예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포르투갈 상인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을 잡아갔는지 조선인 노예가 시장에 쏟아지자 전 세계 노예 시장의 시세가 예년의 6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중계 무역상으로 나의 세계 1주기를 쓴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조선인 노예 5명을 포르투갈 화폐 단위로 겨우 12스쿠도면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노예 1명이 170스쿠도에 거래됐으니 조선인들이 얼마나 헐값에 팔렸는지 알 수 있지요. 정확히 집계된 기록은 없지만 그때 잡혀간 조선인 포로는 약 10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 하면 동아시아 3국 즉 조선 일본 중국의 싸움이라 생각하지만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인을 많이 잡아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본 내부의 부족한 노동력을 노예로 채우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부족한 군비와 자금을 보충할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였지요. 일본은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잡아드려 싼값에 팔아넘긴 다음 그 돈으로 조선을 공격할 무기인 조총을 사들였습니다. 조선인을 판 돈으로 조선을 공격한 것입니다. 특별 취급을 받은 조선장인들 일본이 모든 조선인을 다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선별에 끌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인이 찍힌 공문서 주인장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인물을 찾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로잡아 놓은 조선 사람 가운데 채공기술자와 바느질 잘하는 여인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 있으면 곁에 두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싶으니 보내주길 바란다. 부하들에게도 알려주기 바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인장 1593년 11월 29일 조선인은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바느질도 기술의 일종이었지요. 근사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기술 중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탐을 냈던 것은 바로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은 14세기 중국 원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도자기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킨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지요.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자기 기술을 탐냈을까요? 최고 권력자인 그가 차와 찻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는 모임인 다회를 높은 자격을 가진 최고 위층만 열 수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차를 마시는 예법인 다도를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영주와 무사들은 귀한 찻잔을 구매해서 히데요시에게 바치며 충성 경쟁을 벌였고 히데요시 역시 아랫사람에게 찻잔을 선물하며 정치를 했지요. 그때 쓰인 다기 중 대표적인 것이 이도다완입니다. 이도다완은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릇으로 일본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데 쓰는 최고급 찻잔이었습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조선 그릇의 소박함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도다완이 조선에서는 막사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민가에서 김치 같은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는데 일본에서는 그토록 귀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심지어 한영주는 오사카 성을 준다고 해도 이도다완과는 바꿀 수 없다고 했다니 말 다했습니다. 이도다완은 일본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치품이자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들 찻잔 수집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조선자기에 대한 환상과 욕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2화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